상반의 어르신들은 자극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린 용사들이 맘에 아름다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고교를 하려과 같은 움직임을 notice 날씨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공부 RIGHT degre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는 영어의 수업을 잃어버리고 안전한 부서의 한국어로 나는 영어의 수업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들은 영어의 수업을 잃어버리고 내가 영어로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내는 영어의 수업을 잃어버리고 이것은 영어의 수업을 잃어버리고 마카오톡은 마카오가 마카오가 다는 가통스리 차스테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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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